오늘은 1인 미디어를 하는데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우리 강구리 청년회장님을 직접 모시고 마을 분한테 다 해서 우리 이장님의 좋은 점 같은 거를 쭉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예. 예, 카메라를 보시고. 자, 준비됐지? 자, 가겠습니다. 쫄지 마시고 예.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강구리 청년회장 장민호입니다. 아, 아, 쫄지 다 이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자, 카메라 둡니다. 자, 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구리 청년회장 장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네 아주 특별하고 멋있는 이장님을 소개하기 위해 한번 동네, 저희 동네 마을 어르신들에게 가서 직접 마을 이장님이 어떻게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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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욱무 회장님 평상시에 어떻게 동네를 위해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강구리 이장님은 강구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구리 청년회장도 같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욱무 회장님,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 이장님에 대한 생각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화합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우리 이장님은 평소에 어떤 찰 행수가 어떤 행수가 이루와요? 이장님의 씨. 아유 진짜 얘 기분 나쁠 때도 있는데 너무 잘생기나 보다니 너무 기분 나빠요. 이마 씨. 우리 서방이 보고 너무 비교되고 우리 동네 너무 멋진 분 오셔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만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장님이 부인에 대해서도 우리 부인의 자금도 없는데 뭐 막 자금 해주려고도 막 열심히 노력하시고 아이고 하도 인기도 많고 저 별련이징 님이라노라냥 작년 4월 달엔 동네 노인회 청년회 동네 리민 다모션 광주 비행기 탄 배 타고 뭐 하고 여수로 허연 대구비행기 저 대구리엔 비행기 탄 와신디양 우리 그 여수에 관한 재미진 거 타수다 나 팔십 평생 살았냐 공중으로 니 아까 닮은 거 심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뭣이 거고 에이블카? 케이블카? 케이블카. 에이블카? 에이블카?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 그것도 타고 양 이제 이장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말도 잘 놀고 못하는 것이어서 마시니 내볼 게 하나도 없으다. 못하는 게 없구나. 못하는 거 없으다. 내볼 거는 똥백개 내볼 거 내볼 거 하나도 없으다. 이장님 어디 가셨거든? 어디 아까 저리 어디 보이는 거다 이만게 어디 저리 가신가? 사무실에 가신가? 아니 거기 가면 해야 되겠다. 그럼 가면 가면 가면. 노인 어르신들을 모셔서 이제까지 한 번도 도회 방침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마을 화합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